고려를 잡으러 힘껏 바다로 나아갑니다 해녀 놓칠까 수평선을 노려봅니다 범고래 어미와 새끼가 같이 있습니다 범고래는 같은 고래도 잡아먹을 정도로 사납고 말센 고래입니다 하하 놓친 걸까요? 범고래 새끼 범고래가 잡혔습니다 범고래가 잡혔습니다 범고래가 잡혔습니다 범고래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모든 어미가 그러하듯 찾기의 고통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미 범고래가 어미 범고래가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어미 범고래가 잡혔습니다 어부 또한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어미 범고래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큰 몸집을 힘껏 당겨서 배에 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